안녕하세요 문화참조 입니다 설계 13 화면 설계 정의서 페이지 목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 화면 페이지 목록을 기입합니다 작성일, 작성자, 넘버, 시스템명, 페이지 아이디, 페이지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합니다 화면 설계이기 때문에 각 플랫폼에 따른 시스템에 다양한 페이지들이 나올 수 있는데 리스트 업 하고 상세하게 작성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위와 같이 이런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